역시 스트레스엔 당이 최고야 음 아 이 정도면 병이다 병 시공기 일은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골점만 마무리되면 마무리 작업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벽은 어떻게 하실겁니까? 깔끔하게 해주는게 미관상 좋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요청한 작업만 잘 마무리 사과 아 아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시원할 뿐 아닐까 알겠습니다 아이씨!